저도 이제 한 달 뒤에 스무살인데 사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스물 살 되기 싫어요 너가 그렇지 뭐 아니 우는 건 아니죠? 네 우지 말고요 넌 뭐가 되려고 그렸냐? 너가 그렇지 뭐 네가 그래서 안 돼 너는 잘하니까 너는 잘할 거야 잘할 수 있어라는 말을 저는 저는 진짜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용기가 없어요 이렇게 넌 못하니까 뭐 뭐 집에 돌아가라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갔었고 난 최고로 열심히 해서 데뷔를 해야겠다는 목표가 확실하게 생겼던 것 같아요 뭔가 이런 말이 상처가 되었다기 보다는 자기 페이스보다 더 하려고 하면 무너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 또 지나 행복해지고 싶다라고 써주신 분이 굉장히 많다고 지금 들려왔는데 지금 솔직히 행복해요? 지금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 GER! 어휴 야잇 жить 너무 어휴 야잇 너무 안아 날씨가 olla 가 Left Over 공연 에연뉴 우 어휴 Me ار